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테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솔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47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4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솔테크닉스 이번에 3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죠. 그래서 향후 좋은 방향으로 좀 흐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주가 전망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솔테크닉스는 1966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1988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솔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에요. 그래서 LCD TV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하고 LCM하고 BLU 및 LED 칩을 제조하기 위한 LED 웨이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 생산 그리고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제조 등을 영업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부문은 파워보드 휴대폰 기타 전자 부품을 다루는 전자 부분과 솔라 부분 LED 소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보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파워보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3분기에 TV용 파워보드 및 휴대폰 EMS 사업이 동시에 호조를 나타내며 매출액 3624억원 영업이익은 147억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이죠. 3624억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47억원을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 진입 및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가 예상이 됐는데 2분기부터 베트남 호치민 법인에서 시작된 LCD TV 모듈 제조사업의 매출이 매분기 급증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36%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라고 이제 그 리포트는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분기 실적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에 추임이 전망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충분히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일단 주력 고객사가 2021년도에 글로벌 스마트폰 및 TV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 추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각각 29.3% 49.6% 성장하면서 연간 최대 실적 달성이 좀 무난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 고점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 고점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한술 테크닉스가 충분히 달성은 했고 충분하게 더 지금보다 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36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제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배 5배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2.8배 2.2.7배 요 정도 오른 수치여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도 한번 이어서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매출액이 코로나 영향을 크게 안 받았죠. 매출액이 더 늘었어요. 9722억에서 1조 1598억원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 더 105억원이죠. 가까이 더 영업이익을 더 냈네요. 2019년 대비해서.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훨씬 더 거의 3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산총계도 지금 5,444억원이고 부채가 2,186억원으로 거의 47%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45%, 47%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흐름 이거는 좀 좋지 못하네요. 이렇게 좋지 못하면 현금 배당 수익률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잉여 현금이나 현금 흐름 활동이 좀 금액이 좀 큰. 1,000억대, 500억대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배당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없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좀 언제 또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비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충분하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 조정을 심하게 봤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잘 팍팍팍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고 강한 모습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여기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웨인하고 기관계에서 웨인이 특히나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웨인하고 기관계에서 순매 소량이 많고 개인 물량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져도 웨인하고 기관계가 충분히 물량이 많이 들어왔으면 떨어져도 다른 종목처럼 10%, 20%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충분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개인 매물대가 좀 많이 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런 차트가 좀 형성이 되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걸 고루고루 있습니다. 여기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개인 세력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다시 주가를 올려서 마감을 해버리는 그런 차트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지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은 요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200원 정도까지 봐주시고 이 밑으로 좀 하락할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또는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평단을 좀 낮춰놓는 게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급등 이유는 충분히 많으니까 앞으로도 한솔 테크닉스 관련해서는 9,200원 선을 좀 봐주시면서 이거를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급등하면서 시간 조정 받고 있죠. 시간 조정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충분한 조건이 된다. 차트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각도가 센 것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이렇게 서서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팽이차트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중립적인 신호라고 하죠. 추세 반전의 신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보압권으로 우상향하면서 이슈가 나오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만 하시고 매매하시는 거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대응 방법으로 좀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새 종목 추천하여 새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으로 추천 매수과 1100원 제시에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피팅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1입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과 15100원 제시에 드렸고 추천 매수과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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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